아 나는 통역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다 아 어 게임을 하면서 통역 혹시 그런 건가 네이버 파파고 같은 거를 핸드폰 옆에 틀어 놓는 거야 공기계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를 즉시 즉시 번역하는 거죠 일리 있는데 아 진짜 어 진짜 나 저 님들한테 명성이 있어요 아 그 친구 고마운 친구네 아 고마운 친구네 아 감사합니다 또 뿌듯해 지내 또 아 나도 번역체로 말해야 되나 덕분에 웃을 수 있어서 좋았다 감사하다 당신 왜 갑자기 왜 갑자기 급발진해 이해 못하잖아 그러면 아 진짜 갑자기 급발진하면 어떡해요 하하 잊어버렸어 그럴 수 있어 너는 강림 안톤을 클리어 해 본 적 있니 가장 최강의 컨텐츠라는 강림 안톤을 클리어 해 본 적 있니 친구야 나는 너의 캐릭터가 궁금해 너의 아이디를 채팅으로 적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아이디를 친구 찾기로 한번 보고 싶어 주변에 돈을 충전하는 게이머가 많은데 전부 이심 무기다 와 역시 서버비는 그들이 내준다는 게 사실이었다 혹시 너희 이 게임 안하니 중국도 여행을 할 예정이지만 재미없어요 아 2년 전 버전이니까 그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랭킹 1위의 로밍 총잡이는 내 주변 친구이다 꼭 이거 그거 같다 우리 형 랭킹 1등이야 이거 같은데 그는 많은 돈을 충전하였다 와우 너 친구 1위 아니야 이 친구니 혹시 이 친구인가 봐 그는 현재 앵커이기도 하다? 와우 아 맞아? 아 와우 80만 위안이 얼마에요 친구야 도쿄왓은 너 그런 거 많이 보는구나 이 녀석 오우 너의 아이디야 이게? 으응 쏙찍아 오우 우다 우다 어 친구야 성인 동영상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남잔데 아 아 아 왈어 아 아 버스커 하는 거 싫구나 너는 직업을 변경한다면 광전사가 싫다면 어떤 직업으로 변경을 원하니 아수라 아수라로 변경하고 싶구나 새끼들 좋은 건 알아가지고 친구야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다 나의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겠니? 한국 유저들도 해외에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그들은 VPN을 사용해 너가 쓰는 VPN은 어떤 것이며 너가 추천해 줄 VPN이 있니? 나는 너의 의견을 듣고 싶다 게임 가속기는 VPN으로서 나은 게임 환경을 제공합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거구나 게임 가속기에는 전용 게임 노드가 있습니다 어 우와 한국 모바일 게임을 할 때도 VPN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진짜 처음 한 사실이다 우리는 맨날 그렇게 알고 있잖아 VPN을 당연히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네 전혀 아니었네 혹시 너 지금 게임을 접속해 있니? 나와 결투장 한번 해보지 않을래? 나는 결투장 매우 초보이다 너와 너에게 결투장 도전을 신청한다 이 새끼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야? 저희 친구랑 함께 별투장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가보자 엄청 엄청 잘하는 거 아니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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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어 잠깐 지존이야 너? 아니 너 잠깐만 나 육단이야 아니 친구야 너 잠깐만 나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야 어깨 알았어 어깨 알았어 아 안돼! 아 친구야 아 잘한다 아 근데 이거 시작하느냐 쿨타임이 없네 6단의 저력 보여줘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아 결투장까지 하는 녀석이었어? 아이 몰랐지 으악 너 한 대 맞으면 간다 이제 아 조심해야될거야 어 조심해야될거야 어하하하 아 오오 오오 안돼 아 친구야 1대1이야 어 1대1이야 너 패턴 알았어 시작하자마자 갈기는 거 알았어 이제 오케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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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이게 임파이터다 이게 임파이터다 친구야 아 깔끔 깔끔 너무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 지고서 어떻게 끝납니까 이겨야죠 그리고 저는 6단인데요 이 친구는 지존이고 제가 더 못하는 거가 맞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봐 아 이 맵 싫어 아 이 맵 너무 싫어 형타에 형타 들어간다 이제 시작이야 아프지 한 번 맛보면 정신을 못 차리겠지 정신을 못 차리겠지 와우 이리로 와 이리로 와 갑별님 어서 오세요 잘하네 근데 이걸 6단인 내가 말해도 되는 건가 내가 애초에 결수장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애초에 잘 경험이 없는 내가 아 실수 아 실수 자 공중 공중 마트 한 번 보자 잘 있어 잘 있어 어 무서운 친구야 어? 별두장 하자니까 바로 도끼가 왔잖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